취나물 무밥입니다. 아주 연하고 고소한 취에다가요. 요새 또 무가 제철이라 굉장히 달달하면서도 맛있잖아요. 이 야들야들한 제철 무를 넣고 제가 아주 맛있는 토속밥상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맛있겠네요. 빨리 시작하시죠. 할까요? 그러면 일단 먼저 취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. 제가 이 앞에 취나물 이렇게 말린 취나물이에요. 우리 전라도에서는 취나물을 잘 못 먹었어요. 아 그래요? 요게요. 취나물이 사실은 우리가 서울에서는 취 그다음에 충청도에서도 취나물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어머님들이 시장에 갔더니 부지깽이가 있어 그러세요. 부지깽이가 뭐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울릉도 취나물이에요. 그게 다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. 저는 이 취나물 이렇게 작년에 취나물 구입해서 살짝 말렸다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. 말린 걸 가지고 일단은 불려서 쓰셔야 되잖아요. 불리는 이유가 있나요? 네. 이렇게 말린 거를 그냥 하면 이렇게 불려지지 않기 때문에 풀떼기처럼 밥을 드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취나물은요. 그냥 맹물에 좀 담갔다가 한 시간 정도 담가 놓으세요. 한 시간 정도.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말린 나물 같은 경우에는요. 어머님들이 아린 맛이 좀 우러난다 하시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쌀뜨물에다가 살짝 한 10분 정도만 데치시면 아주 맛있게 취를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. 매주 보면 쌀뜨물이 나와요. 쌀뜨물이 만능이라고요. 그래서 이 취나물은 제가 이렇게 좀 야들야들하게 삶아놨거든요. 아까 거랑 보세요. 그렇네요. 완전히 다르죠. 부피도 달라지고. 그렇죠. 그랬으면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긴 거 그냥 넣어도 뭐 토속밥상이니까 괜찮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좀 잘라요.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기니까 숟가락 바깥으로 나물이 좀 나오니까 먹을 때 약간 좀 지저분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하시고요.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어머님 밥상을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저는 가마솥을 준비를 했는데요. 어머님들이 아유 그럼 가마솥 없는 사람은 어떡하지. 똑같이 밥을 해도 여기다 하면 더 맛있거든요. 네. 어떡하지 또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그러실 경우는 그냥 압력밥솥, 전기밥통 다 괜찮습니다. 그래서 그 내 솥에다가 이렇게 취나물 담아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아주 무가 가장 제철이라 엄청나게 달달하고 맛있어요.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무 넣은 밥을 짓는다 그러면 센 것을 그냥 이렇게 넣으시거든요. 그렇게 알고 있죠. 다들. 그렇게 아시잖아요. 그러면 이 안에서 나오는 수분감이 너무 많아서 밥이 자칫하면 질어질 수가 있고요. 첫 번째는. 두 번째는 무가 그래서 다 으깨져요. 물론 맛은 있지만 나는 좀 야들야들하게 씹히는 무맛을 즐기고 싶은데. 그거 비법이 있습니까? 네. 있어요. 있습니까? 왜냐하면 이거는요. 소금에다가 살짝 절임을 하시면 돼요. 소금을. 소금에 소금 살짝 넣고 한 10분 정도만 절임을 하시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무가 야들야들해지거든요. 이거를 과학으로 따지면 삼투압 현상 아니에요? 그렇죠. 맞아요. 이거를 물기를 꽉 짜서. 이거 좀 하셨죠? 이렇게 꽉 짜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요. 저는 모든 요리에 밑간을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. 왜냐하면 밑간을 해야 밥도 맛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취나물도 맛있고 무도 맛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국간장을 이렇게 넣었어요. 국간장. 그다음에 들기름도 이렇게 넣었어요. 기름야만 넣어도 벌써 고소하고 맛이 달라요. 맛이 달라요. 이렇게 좀 조물조물 묻혀요. 이렇게 묻혔으면 이렇게 다 묻혔으면 이제 여기다가 쌀만 넣으면 되잖아요. 쌀도 불린 쌀인가요? 이거 불린 쌀인데요.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소파 판다 그러면 쌀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담가서 30분, 체에 건져서 30분을 두시는데요. 요새 날씨가 어때요? 지금 따뜻하니까는 자꾸 이렇게 보일러 가동시키잖아요. 아무래도 온도가 좀 올라가 있죠. 온도가 올라가 있으면 공기 중에 온도가 좀 훈훈하잖아요. 그러면 쌀에 있는 수분을 자꾸 뺏어가요. 그래서 쌀 알갱이가 생기는 거예요. 금이 가서. 그래서 꼭 이렇게 체에다가 놓으실 때는 젖은 면보를 좀 덮어 놓으셔야 돼요. 이걸 이렇게 부으세요. 이게 지금 쌀 두 컵이거든요, 정확하게. 쌀 두 컵. 쌀 두 컵을 넣고 이렇게 버무려서 골고루 위아래 섞어주세요. 벌써 이렇게 고소한 냄새 나요. 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무아와 같이 섞어주세요. 같이 이렇게 섞어주세요. 너무 안 나겠다. 그렇죠. 밑간을 이미 했거든요. 그렇죠.